왜 무장이야? 이 사람 어디 갔어? 뭐야 이거? 잠깐만 있어봐요 뭐야? 저쪽으로 가봐 낙성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낙성범을 찾고 있어요 어떡하지? 나 싸움 못하는데? 너도 못하잖아 서정희씨 싸움 좀 해 아니 치고 치고 관리실에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갔어? 자, 우리 보통은 여기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 아, 감사합니다. 잠깐, 잠깐. 이 기자님인 거 알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여주지 않을까요? 우리 다 남상범이랑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그럼 어떡해. 왜? 왜 날 봐, 갑자기. 남상범 의원님. 누구? 아, 저 김 후보님이 보내서 왔습니다. 김 의원이? 확실해요. 김사국 의원이 보낸 사람만.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. 비상계단으로 해서 옥외 주차장으로 나오시면요. 자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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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넘. 바로 고칠어, 바로 고칠어. 오시면요. 옥외 주차장에. 8597 검은색 세단.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알았어요. 바로 갈게. 이쪽 문을 열어봐. 야, 여기 좀 빌려. 문 안 열리면 그냥 부쳐버려. 네. 문 안 열리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자 포기할거냐고 목숨도 정치인생도 지금 잡은 줄 끊어주고 앞으로 잡을 줄도 없으니까 자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아 또 알아요? 이게 남효님 인생의 동아줄이 될지? 아유 아 빨리 타요 빨리 타 타임오프 정치 미스터리 타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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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즈